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유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대상인 우리 형제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너무 극자적이어서 확장성이 없다. 2017년 4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문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묵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 어제 TV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죠. 그때 당시 정치적 발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치적 발언입니까?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건 틀림없죠? 그것도 정치적 발언입니까? 본인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치적 발언이었습니까? 왜 그걸 자꾸 물으세요? 아니 확인하려고 해요.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 못하세요? 틀림없습니까? 아니 지금 후보장원들 주적이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한 100번 여기서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 나가서 내가 지금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는데 의원님이 자꾸 주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왜 자꾸 물으세요? 북한이 북한을 탈출한 지금 35호신 고위가 돼 2.5만에 의하면 북한이 핵협정책을 체제를 발가벗기 되는 위험한 적개 행위로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북한은 역으로 자부... 주 fuer신 사 parapinn walkway 되는 거 Hart 선 Kim 희롯한 야채진 그 Darth의 땅